오늘도 즐거운 방송 40분이나 늦어버린 고스리나리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아 안녕하세요 많이 늦었죠? 젠장 저도 늦게 집에 도착할진 몰랐어요 아 레진 송실 자 오신김에 출석체크 한번 부탁드리구요 선! 뭔 선이에요? 고스리나리 언제 선을 넘었다고? 물론 넘긴 했지 안녕하세요 LG님 우동님 고아 안녕하세요 자 안바꿨나요? 자 안바꿨나요? 시 그렇구만 안바꿨구만 기다려봐요 안바꿨구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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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흠 하하 오케 됐어 아니 아니 우동님이 쓰셨잖아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길래 페이 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멘티스니 고아 안녕하세요 페이 모님이 우동님이신가 지금 도착했어요 집에 집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은 아니고 친구가 만나다 그래가지고 나 집에 뭐 있다고 그래서 빨리 가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야근은 아니었습니다 아 마이르사 고아 안녕하세요 참 아 그렇구나 아 이벤트 맵? 이벤트 맵? 이벤트 맵 혼자 하는거에요? 51411 대 스파이더상 스토리를 혼자 해야할거에요 아 스토리는 뭐 혼자 해야지 당연히 스토리를 좀 전해라 도착했어요 스토리 콜 때문에 이처럼 кровhing이 요호보 니까지 뽑아주지! 자유롭게 아... 진짜요? 난 수술적이 더 있겠네 일단은 레지... 레손을 레손을 줄이기 위해서 오하 안녕하세요 뭔데요? 어... 유라 뽑으실건가요? 유라가 그... 그 얼음... 그 스피드하면 얼음... 얼음 할 수 있는 애가 아닌가요? 얼음으로 가는 애가 유라 아닌가요? 기쁨쿠폰이라고 있는데 기쁨쿠폰은 또 뭐야 됐어... 갑시다 아... 진짜요? 아... 괜한 물공하는 애라고요? 그만 안뽑아요 이쁘긴하지만 그렇구만 아... 아... 이랴... 창문! 뿌리까지 뽑아주지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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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할 수 있나? 일단 가볼까? 하나망님 고아 안녕하세요 너무 더워요 잠깐 물 좀 가지고 올게요 흐흐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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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흐흐흐 어? 어? 흠 자 일단 대화가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보고 긴장 내가 왜 내려갔지? 되는구나 바람과 함께 형 안수렴? 또 안 좋은 일이 생긴거구나 음 원리님 들어오시구요 오늘 저녁 단표 파일을 만들어 놨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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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10매 주는 거면은 이모 10매가 얼마나 많은 애들아 마이리산! 대구가 싸이! 요리는 있나요? 무슨 요리? 무슨 요리? 나 진짜 스킵 다 해가지고 무슨 요리가 필요한지 모르겠어 아 그럼요 엄청 많이 있죠 와 드디어 4개 다 완료 저 레슨실 나기 전에 레즈부터 이거 먼저 쓰겠습니다 뭐부터 잡아야 될까? 잡는게 아니고 저기 보자 내가 그 뭐냐 피스를! 피스를 키우고 싶은데 피스를 하라고 했으니까 피스를 어딨어? 여기 있다 일단은 이게 필요하거든요 페이조도 키우죠 아 그럴까요? 그렇긴 하지 아 젠장 아니 풀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 풀돌 풀돌 젠장 저 따라올게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도 돌파하고 싶죠 이거는 뭐 얻으면 되는 거니까 관계가 없는데 일단은 레.. 레슨 오기 전에 빨리 이 피부로 따라가면 된다 이 피부로 따라가면 된다 이 피부로 따라가면 된다 지 에이 에너지가 달고있어 난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도와줄께요 도와줄께요 뭐 아니 잠깐잠깐잠깐잠깐 오쩌오쩌오쩌 아 아깝다 한방이면 되는데 도와줄께요 자아 굿 빠르구만 일단 레, 레이소는 막았습니다 야아 일어나라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야됩까 그래서 어딜가시까 아 그 다음에는 안되겠구나 그러면은 오케이 야는 저기 이걸 모으고 싶거든 결과적으로는 피슬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 피슬의 특성을 키우고 싶은데요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 레벨업을 달성할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저기 얘랑 비슷하다고 하면은 이거를 좀 더 모을까 생각하려 했는데 이것도 지금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모을 수도 없고 아이고 아니에요? 연하나는 이이코 안녕하세요 야 저 뭘 좀 집중적으로 모으고싶은데에 아니 아 그래요? 시문엔 처.. 시문엔 철학이면 뭐야 어떤..어떻게 생긴거지? 오늘..그게 오늘 뽑을 수 있는건가요? 오늘 수요일날 뽑을 수 있는건가요? 크레의 새로운 코스 출무 정말 귀엽습니다 아..시원했어요 아 신문에 철학 오늘 수요일..저도 목요일인줄 아는데 오늘 수요일이에요 안타까치만 수요일이라구요 저희는 휴대전화에서 연락왔습니다 정보원한테서 연락왔습니다 정보원에서 연락왔습니다 또 새로운 구입.. 또 새로운 구입 롸에 갈라 도시자 기숨 마일이의 새로운 코스 팍구 도시자 기숨 도시자 기숨 나의 구름에 탑팍구라 도시자 기숨 물론 저 따라와요 오케이 뭐야 다 사라진거야 다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같이 할 수 있잖아 엄지님 어디갔어요? 따라오네코 사라져버린 엄지님 아 위에 있구나 위로 올라가요? 여기잖아 좋아 어디로가요 안 열려있어서 열러가요 난 타인하이라고 지식이 풍부한 타인하이라고 타인하니의 코스팀은 없는건가? 진작 이거 부셔주면서 가세요 이거 아리가또 이걸 먹어야 이것도 지금 오늘 퀘스트에 있기 때문에 도와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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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환이 열리는구만 자 매칭 도전 에? 다인 모드의 인원인 최대치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뭐야 아 다인도전 어? 아닌데? 아 그치 다인모드가 맞지 그치 다인모드지 아 바보 자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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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션 자 일단 농춘레짐 먼저쓰고 오오심히 진짜여 고 수뇌발방송은 계煽게셔주시는거고 누구지? 왜나네, 왜지 끗해가지고 버섯소로 끝나시는 분같은데 잘 따라와 왜요? 왜요? 같이 들어온거 아니였어? 아니 같이 들어온거 아니였어? 아니 얘기라 진짜 다임모드 그렇게 많이 안해가지고 잘 모른단 말이야 오케이 아아 늘면 못들어가요 오케이 오케이 확인 그래도 줄이켜도 깰수 있다는 사실 캐시쳐도 깰수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뭐야 이 부탄 이 원환 원환이 아니고 원신입니다 오늘의 방식은 원환이 아니고 원신방식입니다 여러분 진짜 재미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력 장목 이게 몰타가 한마디도 안들었지? 어, 오프스탄 뿌리까지 뽑아주지 뿌리까지 뽑아주지 뿌리까지 뽑아주지 뿌리까지 뽑아주지 뿌리 속임 자 상ília 이력 아니, 클레에... 이력 장목 지스탄도 어차피 불타입이니까 얘를 좀 묵지 않나? 일만 타지 얼음 던전인지도 몰랐던 일인 한마디부터 같이 이거 끝나고 나서 바꾼다 오브일로 갖고와봐요 어디있어요 못가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 못때리죠 대리핀 있나보다 대리핀 있네 하아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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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야되나? 아 진짜 하아 와아 못먹었어 아아 제가 모르고 시작한 제 잘못입니다 성유문은 좀 있다가 마일리산 일단 일단 히트 요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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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마쇼 요가미야 요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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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수는거다 데키나 되키마신데した 아야마리마스 흐흐흐흫 자아 죄송합니다 너무 들뜬 마음에 기다려봐요 나 저기 그 신호부로 바꿀게요 그나마 좀 에너지 에너지로 에너지로 채워야지 느껴와서 벌받음 벌 어? 바람을 타고 이렇게 아직 벌받았다구요? 누가요 신호부로 여러분의 그걸 탱커가 되겠죠 자아 들어오시구요 기떼고다사이 왜요 왜 하하에요 왜왜왜왜 시참한다고 좋아하시 역시 320명의 파워라 뭔소리에요 음 음 저도 그정도 파워로 만들어주세요 하요이님 자 저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시작 안할거에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하도 가차는 그게 안들여있으니까 자아 그럴 능력이 안돼요 왜요 왜 능력이 안돼요에요 어 곱씨날이랑 같다면은 친구가 없을것이고 곱씨날이랑 다르다면은 친구가 많을것이요 일러지 채워드래요 탱커 역할을 충분히 해드려야돼 자아 이는건 제 역할을 아 방충 아 방충 플레이를 생각하면 번개의 힘으로 조급해야할거에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요 여러분도 에너지를 채우시겠지 아 여러분 에너지를 채우시겠지 오 죽겠다 죽겠다 우와 뭐지? 모두 버벅끼리 엄전히 있으라고 천천히 죽어 그렇지 똑바로 정해져 그렇지 나 농래 한 번 쑤고 농래 한 번 네 개 정도 남았을걸요 농래 일단 얼른 쑤고 계속 도전하기 뭐야 왜 왜 나갔어 비경을 왜 나갔어요 다시 만들게요 일단은 농래는 다 쓸고 농래는 다 쓸고 그 다음에 저기 저거 뭐냐 그냥 일반 레지는 다른 데 쓰면 되는 거니까 잔인 부시를 잡으면 돼요 왜 농래 왜 노 왜 노야 성유물 하시라고요 성유물 하려는데 왜 왜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성유물 그럼 성유물 성유물 어디로 갈까요 그럼 성유물 어딨는데 아 그래 아 그래 난까 쪼떤 난까 캔시를 싣때 캔시를 싣때 성유물을 약간 일본어로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한판 일단 나갈게요 일단 나갈게요 아니 따라오라고 따라온거에요 왜냐면은 나는 피씨를 키운다고 했거든 피씨를 키운다고 하니까 여기로 온거에요 아니요 타이다닐을 많이 키웠어 더 키우고 싶지만 이제 얻어야되는게 너무 많아서 피씨는 이나지만에 있는 절연 절연 세트 아 아니 이나지만 아니라면서 그냥 정신없어가지고 이거 멀리 있어도 되나요 가까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일어나라 음 나쁘지 않구만 흩날리는 비바람 속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네 불로 가야되나? 근데 어째 불이 있으니까 살로 가지 뭐 숫자가 괜찮게 나왔네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땡땡이나 쳐볼까나 이른 컨디션이 좋은 날에 한꺼번에 해치우자구 뭔소리야? 제가 함 음 안그래도 그래도 성임을 아까 저기 아 뭐냐 좀 돌리긴 했었어요 저도 여기가 아니고 딴 데였지만 자 앞에서 멈추겠습니다 아직 시작 안할거에요 자 접시기 느리신 분이 한 분 계셔요 이거 시작하는 순간 고스님 왜 시작해요 시작해도 되죠? 메뉴즈가 왜 반밖에 없지? 원래 안 채워줬던가 끝난고 가 아 저기 흑정으로 공격감이구나 페인먼 님 어떻게 돌아가셨죠 왜 왜 왜 돌아가신거야 뭐 구취나리가 아니면 못 깨잖아 아앜 저 봐요 한번 데미지가 2000 얼마씩 들어가는 부티네리 캐릭터이지만 나는 정작 얼마나 들어가지 못한다 뭐야 원린님하고 왜 돌아가신거야 쟤만 잡으면 돼 마이르선 간바떼 와 죽는줄 알았다 와 죽는줄 알았네 맞죠 이게 바로 컷트롤 물론 마이르쉬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거지만 잘 안보이지? 아리가또 와 됐다 형 어떻게 깼냐 야 진짜 어떻게 깼냐 농래 쉬겠습니다 형님은 여기 돌거에요? 형님은 여기 돌거에요? 마이르쉬 아리가또 고자임맛스 그리고 에너지를 좀 채운 다음에 음식으로 에너지 좀 채우자 완전 재밌어 그래서 어디로 갈 건데요? 형님은 어디로 갈건데 형님은 어디로 갈건데 어디로 갈건지를 알려 조빈에 가잖아 어디야 어디야 이렇게 돌려요? 이번엔 안죽을 수 있는 자신있죠? 이번엔 안죽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엔 안죽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형님은 안죽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이런데데데 앞에 가서 멈추겠습니다 형님을 싹 돌리고 그 다음에 얘들 레벨업 할거니까 저기 그 레진 없으면은 바로 이제 얘네들 아이템 얻으러 가고 이럴겁니다 갑니다 오케이 죽지마라 죽게요 죽지마세요 있죠 뭐를 아아 az intensive 나 죽을거같아 에너지 지금 먹어도 안죽겠지? 으 와 죽는줄 알았네 이야 에너지가 왜 이렇게 많이 닿은거야 아니 뭐야 왜 다 돌아가신거야 어떻게 된거야 아 주로 스타를 하다보니 다 게임이 만들어진 오프라이보다 빨리 죽다니 뽑아주지 잘 안보이지 우와 라이브가 끝났대 이야 일부러 이쪽으로 와야되는거 같은데 아닌가 어 뭐야 마이리씨도 돌아갔잖아 안돼 이야다 이야다 다시 인도디 인도이 맛있다 아리에나이 이 이거 에너지 와봐 에너지 왤케 말 아 쒸 와 죽겠다 이건 못기기겠다 내가 봐보면은 이기지 자 흑으로 돌아가십니다 찌찌니 연수는 일단 아팠어요. 진짜요? 많이 아팠는데? 다들 기절하시는 거 봐. 저는 나 에너지 채울 거 채우시고 되게 아프네 4명이라서 금방금방 깰 수 있길 줄 알았더니만 깨지를 못하는구만 요이 데키마시타까 준비됐습니까 다들 마음 단디 잡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아프다 일단은 잡목부터 잡을 생각을 했다는 잡목 잡목은 내 거야 힐 주세요 그럼 난 번개 캐릭터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우와 에너지 봐봐 우와 나 죽었다 아 이번엔 제가 먼저 죽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뭐야 페이모님하고 원님님도 거의 돌아가실 뻔하잖아 안되겠다 제가 신호흡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안되겠다 힐로 가야겠다 신맵 재밌다 진짜요 진짜요 와 마일을 잘 간받데 흐흐흐흐 구매네 잘 피토리도 꽃에 야 어렵다 쉽지가 않네 다시 저 시노블로 바꾸겠습니다 시노블로 바꾸기 변하네요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저게 안에서 바꿀 수는 없구나 아 절염비경은 빡셀만한.. 아 진짜요? 빡센게 맞구만 맞아요 저는 스펙이 좀 낮아가지고 그니까 클레 스킨 이쁘다고 마이르시가 저게 자랑했어요 근데 마이르시가 크레인의 스킨을 스킨을 지만하고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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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전 시작합니다 레벨이 70이라 시노보드 더 키워놔야되는데 하하하하하하 탐프 가와이 자 저는 힐러로써 돌아다니기만 할거에요 안 때릴거에요 저 피해 다닐겁니다 아니 힐러로써 이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야되네 전략적으로! 그치! 전략! 그치! 도시타이가 잘 좋아하는거 아니야 올려올려올려! 와 역시 깼겠습니다 역시 역시 이런 전략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다니까 다시 농래 다 쓰고 또 나가신거 아니죠? 그치 이거지 이렇게 잡아야지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한 다음에 농래 3개로 다시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와서 성률 파밍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저기 레벨 올릴 수 있는거 파밍한 다음에 레벨 올리겠습니다 제가 농래에 맞게 사장님이 좋겠다고 하네요 오일이 명단이 엄청나게 쉽고 넣어야지 іс 그치 그치 안좋아요 안좋았죠 에너지가 안달죠 지금 야 기가 막다 아까랑 전혀 딴판이잖아 일단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조합하러 다녀올게요 아 무슨일이 있었지 그러게요 여기 계세요 조합하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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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김에 이것좀 살겠습니다 더 얻을 수는 있긴하지만 못 사는구나 다시 고맙습니다 잘 가고 RBC은 너무 강조하네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Neko는 굉장히 강조해요. Neko? 왜 Neko는 얘기가... 아... 마이르샔 버툴드 자아..들어오시구요 오아 왜 왜 왜 페이모님이 초대를 거절을 해 다시 보면 이유가 있을거야 됐다 자 이거 3번 하고 이제 애들 레벨업 재료 모으러 갑니다 성유물 강화 해야죠 성유물 강화도 해야죠 근데 저는 모아서 한 번에 하는 타입이라 물론 있으면 바로 하는게 더 좋긴 하지만 시작 누를 뻔했지요 하지만 안오는거 아직 못오시는거 알고 시작 안했지요 근데 네 실패 실패 이렇게 보니깐 와 맞네 아니 고양이 고양이 기다라가 내 건데 바지매키 아 내꼬마타구나 아 아 거끄난 상자 나 죽어도 되겠죠? 나 죽어도 되겠죠? 네 아니 왜 죽었지? 세균이 왜 돌아가셨는데 간바빼 신지 때만 네 믿고 있습니다 원니니니 깼어요 어차피 근데 깨고나서 쟤가 가야되는거 아냐? 못가잖아 누가가? 다시가니 레코와 지옥 갔다 도전 성공 아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웨스트님 웨스트플레시아님 고아 안녕하세요 두번 남았습니다 뭐야 파티원이 비디언에서 나갔대잖아 이거 농래는 다 쓰고 나가는게 낫지않나? 이벤트는 했나요? 아뇨 아직 못했어요 제가 지금 지배하셔서 처음 신거여가지고 고아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다예요 됐어요 누굴 키워야 되나요 된장 바이온소는 근데 참고로 얘 하나밖에 없어요 종녀가 있으면 딱 좋은데 종녀가 없어 종녀가 있으면 딱인데 이건 뭐야 이건 폭탄인가 야 퍼져라 왜 농내를 더 안 끼게끔 하시지 도와드릴게요 네네 강릉 강릉 깨끗할텐데 둘째 나도 잘 몰라요 이거 깨고 가죠 이거 아니구나 이거 수정골스 깨는게 어 수정골스 얻었네 수정골스 3개 더 얻어야되는데 맞나 수정골스 없이는 3개 더 얻어야되긴 하는데 그 다음 2번 남았으니까 길때고 다시 하이 네코 내코답다 마이르지 않노캐라 신맨 마울거 많아지가 좋네요 진짜요? 너무 많이 먹고 저기 셔치지 마시고요 나도 신맨 보고싶다 졸려요 네 그래요 괜찮아요 이판하고 주무시러 가셔도 됩니다 네 그 솔직히 왜요? 솔직히 왜요? 지금 돌고 있는 것보단 히다 통유물이 좋을 수도 아 그런가? 몰라요 뭐가 좋은지 몰라요 에너지가 안 쓰러져 있는 혼들에게 아 히다랑 신우 아 진짜요? 잡아라 번개의 힘으로 정원정도 도와드릴게 자 퇴퇴퇴퇴퇴 우와 주문 좋았네 왜 그거를 지금 알려주셨어요 룰 끝나고 나서 거기 한번 돌고 마무리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려움이 되어있잖아요 어 말이야 으아악! 깼다 아주 가면 좋겠죠? 와 아직 한마디 남았잖아? 한마디 정도 하면 쟤 큰애만 잡으면 되는거라 일단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리가 비니까 들어오실 분은 그냥 저기 씌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웨스트님 들어오셨구요 지금 한분이 피곤하도 나가신다 그래가지고 페이모님 떠나셨구 당연하죠 그럴 수 있죠 이거에요 이렇게 있어요 심각하다 왜요? 실장님 심각해 맞추고 싶긴 했다구 신호부 어때요? 덜덜덜덜 왜요? 마치 아닌것처럼 얘기하지마요 그 구시나리 친구들 열심히 했다고 말씀해주세요 이걸 도는게 아니였어 누가 돌자 그랬어요 근데 어디에요? 다음에는 제가 혼자 돌면 되니까 타이낭 호감도 10 타이낭 호감도 10 얼마나 많이 했으면 타이낭 호감도가 10이에요 10 호감도는 어떻게 올려요? 따라와요 따라와요 랭 그냥 게임하다보면 오름 아 그래요? 신경 안 써도 되는거네요 뭐 네 타이틀 그치 왜? 왜? 그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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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소 그거 원소라니 뭐 어떤거 아 이거 막 엎겨지는건가? 이 비경이 맞습니까? 이 비경이 맞습니까? 한 번밖에 못해 그 다음에는 애들 레벨업 하는거 그거 얻어야 돼 어? 얘 많이 봤는데 페르시아님 얘 얘 걔 아니에요 걔 누구냐 저기 그 뭐지 라이덴이었나? 라이덴 비슷한이었던거 같은데 그쵸 라이덴 맞죠 네 라이덴 맞는거 같애 진짜 맞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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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치 쇼근삼아 요리치 쇼근삼아 자 안녕하세요 구스넵니다 팔로우 하시는 구스넵의 크림입니다 유튜브 더보이시고 유튜브 구독하버하시기 눌러주시면 구스넵의 크림입니다 감사합니다 요리치 쇼근삼아 배고킹 쇼근삼아 o기 무다워 Cc인데 존복 아이쿠아 아우 뭐 개붕다워 Cc인데 에너지 에너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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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습니다 끝 여기를 많이 돌아야되는거 맞지? 농례도 끝 그래 이런게 여기까지 이런거 이런거 월계수 왕관 이런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54렙 됐어요 축하축하 응? 여기 안계시잖아 우동님 이마 이마는 지금 이마는 이마는 이마가 지노부모 힘이 피씨를 봐야자 고 이거 어디로 가죠? 고레 낙카 토리니 이키마쇼 고레 토코 유저노 라이 땐 라이 땐 예 쓸거에요 쓸거에요 아니 피씨를 쓰라고 하더라고 고스날에 어차피 캐릭터가 많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누굴 키울까 라이조 라이조 같은 경우에는 얘는 키우고 싶진 않은데 보면 아시다시피 네 저기 특정 특정인가? 운명의 자리가 다 예 헤이존가요? 아무튼 헤이존는 헤이존인지 라이존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헤이조 네 저랑 같죠 예 같이 키우죠 그럴까 헤이조 키울까 헤이조 그러면 헤이조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이 얘가 필요해요 예 고레 마이르산 고레 고레 요 토리니 이키마쇼 아 우동네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고레 덕고니 아로노카 요코わか리 마센 수고하셨어요 우동님 그거 저 포기요 왜요 왜 이 이 야 왜 왜 그만큼 얻기 힘들다는건가 왜 왜 여기였어요 근데 나무에 안보이는거 어떻게 찾아 그렇긴 한데 나무에 안보이는거 어떻게 찾아 그렇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곧스라이 방송이 갓 갓이라는 겁니다 갓 갓방송 그러면은 잠깐만 아 잠깐만 지금 채팅이 왔으니까 보자 고레가 토르는 것도가 좀 무지가하시다면 다른 것들을 생각해봅시다 이거 가봅시다 승리의 자수정 동의 어떻습니까 어차피 잡아야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신호구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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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기 있었네 리방때만 들어갈 수 있네 고스네에도 언젠가 그렇게 될겁니다 여러분 여기 못올라가지 에너지는 달고 있는데 추워 도착 도착 누워나 여우와우 매입 최정예 예 아닐 끝 그 다음에 공포의 7연 버섯드락 이거는 저기 알지 나이다 면은 어디지? 아 아 진짜요? 저도 케네시가 원신해보고 싶다 무상의 풀 수메르 오케이 공포의 7연 버섯 얜가? 아니구나 얘구나 알았 안 빠져나가요 이런 얼마나 하고 싶으신데 근데 누구길래 그런거야? 도대체 아니 그런 유튜브로 하고 계신 분이겠구만 잠깐 이거 하나씩 먹자 하나하나씩 됐어 두개 먹었다 됐다 가자 24시간도 가능한데 하루종일 할 수도 있어 어 잡아아 잡아 맞밤없지 바로 4 5 6 5 5 20 5 6 그리고 5 5 5 4 와 왜이렇게 오래있어. 이럴수 같으면은 계속 픽 쓸걸 좋아 나이다 좋아 끝 끝 자 다시 크리카스 데이키마쇼 이나주마 어디였어 어디 있었지 아까 이나주마 있었는데 아닌가 이나주마가 아니었나 아 여기구나 여기네 여기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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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헤매는 것 또한 곧씨날이 곧씨날이지 않습니까 여기 비경으로 올라가가지고 가는게 빠른데 안빠져나가네 이런 그치 누구길래 아니 저는 합방해보다 해달라고 말씀드려볼까 안되겠지만 저한테 메리트가 엄청나지만 그분한테 메리트가 하나도 없기때문에 합방이란거는 혀로의 메리트를 가지고 가는거라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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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기한테 전부기 이나주마 타빙이 그쳤다 이나주마 타빙은 금방하지 음 좋아 몇께 얻었지 자격증 시험은 다 정해진 평가 기준이 있어 전개인장보고 있잖아요 아 진짜요? 어렵지 않아? 숫자가 괜찮게 나왔네 그럼 오늘도 자수정덩이는 조합을 하면 되니까 이 정도면은 지렁 여실래요? 좋죠 지렁 지렁.. 지렁 어떻게 열어요? 어차피 지금 이제 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렌이 난까 나도 나도 같이 할래 나도 같이 할래 흐흐흐흐흐흐 아 얘네들이 폭발하는거구나 안녕? 이렇게 해서 내가 전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폭발을 하니? 놀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아 협비 마쇼 아니 협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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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나지마.. 어디였지? 여기였다 여기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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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좀 얻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많이 있잖아 그 뭐니 무슨 풀이지? 올림플 올림플 이런거 이런거 많이 얻을겁니다 올림플 얻으러 갑니다 여기 올림플 되게 많더라고 그냥 지나가면 올림플이 다 있더라고 딴 데 저는 올림플 얻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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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고치 눌면서 하기만에 이런식으로 하면 좋지 이제 다 니꺼야 아, 이건 했구나 니게로오오오옹 니게로, 니게로 니게로, 니게로 니게로오오오오 어? 이건 먹어야지 이건 먹어야지 번개 코어는 먹어야지 쩜컷 하나도 못먹었다 아쉽다 사람들이 안빠져나간다 이게 바로 고수나리가 얼마나 갑방송이라는거를 갑방송이라는걸 보여주는 이거 풀어야되는데 이거 있는데 그거 여기거랑 똑같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아는데 패턴 아는데 이거 아 잠깐만 다오스테구다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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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거면은 같이 놀아요 다오스테구다 음 울림풀고리 오 됐죠 내가 분명히 알기론에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아 이거 키면 안되는데? 이거 키고 이거 끄는거였죠 아 반대였나? 이거 아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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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어? 이거 아니었나? 나도 따라가봐야지 어? 아 반 아 반대로 해야되는거에요? 아 아 아 그니까 이거를 빼고 하는거구나 안녀신고 찾았어요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확인 저걸 빼고 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됐어 아 닥끈이 심아시타 아 닥끈이 박고 타가시니 키마시오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걸 풀고 계신다고? 그니까 이거를 세개를 지우고 이거잖아 됐어 됐네 아주 좋아요 됐네 그렇죠? 골씨나리가 완전 바보는 아니라고 어느정도 바보라고 잠깐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왜 여기계시죠? 멈췄는데? 뭐야 뭐야 어디갔어 아 이거 열 수 있는데 내가 열 수 있어요 리방하신다 나도 언젠가 그런 대형 스킬머나 유튜버가 될 수 있겠지 이제 가셔도 돼요 또 놀아요? 그러면 또 울림풀 찾으러 가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신분이 많은 게 편하지 필요하면 몇 개 만들어줄까? 자가신이키마쇼우 고추니타쿠상 아르까라 잠깐만 그러면은 잠깐만 나 지금 울림풀이 있으니까 울림풀을 좀 더 얻은 다음에 얘를 조합해서 승리의 자식의 정석이를 얻으면 되는 거잖아 좋아 아주 좋았어 울림풀 많구만 안녕 똑바로 서야할걸 얜 뭐길래 이 열매는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몬드의 일물 열매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 자 일단은 뚫어놓고 워프존만 일단 뚫어놓으면 돼 배를 탈까요? 마일리상 와따시노 낙하바리 나레 저음상의 흫하세요 일맘보 으응 자 아직 안 뚫은 곳에 있으면 애 Magejun 그应가 여러분들은 이제 엄청 잘 돼 심당하셔lause 아니면 공중에서 그럴까? 공중에서? 여기, 어때요?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떨어져! 워우! 아시라시라 할 때, 킥이 다쳤죠! 이거지, 이런 재미도 있어야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좋아좋아좋아 울림풀 모르고 왔다가 이게 무슨 뜻이란? 떨어지자 이거 잡고 오세요 왜요? 나 이거 못잡아 혼자서 마이르사는 살게인 시고또아 도데스 몬드 지령 발견 아 바..잠깐만 누..잠깐만..잠깐 어? 아 페르시아님이 발견하신거 같은데 안녕 얘 블루가 줘야되는데 블루 풀리랑 벙개 벙개 되게 뻑질네 아니네 장난이 아니구만 강하다 지우이 내 코와 지우옥 같다 혼또니 내 코와 지우옥 같다 혼또니 다스케니 이키맛두 다스케니 이키맛두 와따시노 다키아 히쭈나라 이웅아 와따시가아아 아 안돼..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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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는줄 아네 오자마자 컷이나냐? 아니거든요 컷 안당했거든요 20 180님 그 다음에 아까 걔 잡으러 가야지 이거 여긴 왜 갔어요? 조용히 하세요 그때는 못본걸로 하는거야 못본거 못본걸로 하는거야 20180님 방송을 아직도 모르시네 방송을 아직도 모르시네 아 아 방송 모르시네 했다가 근데 맞네 하이 어이 케드라라 으아 네 조급해할거 없어 하이킹 요무가 부었대 다이안데스 아 아타시도同아지ですよね 라이브시 나가라 なんか 시고도시 나가라 일어나고도시 나가라 시고도시 나가라 시고도시 나가라 다이안니나ります 시고도시 마이너상 아 젠장 아 도망쳐 뭐가 내가 이거 있었는데 더 열쇠가 이게 두개가 있었던거 같은데 맞네 이번에도 수확이 좋아 왠지 찾으신거 같죠? 하이킹 으아 으아 하이킹 하이킹 하지만 마이러상 연락을 연락을 할 수 없어서 좋은거 하이킹 이소아시 리얼하고 인하지만 밖에 없네 예, 리얼하고 인하지만 하하하하 혹시 좋다면 마이레쌤가 한국어에 관심이 있다면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본어 마이레쌤가 한국어에 마이레쌤가 시간가 있다면 아마도 그게 좋아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견고交換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言葉交換 아 시키 пос 좋아요 자 이제 이나지마거 하나 찾으면 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지 지르 지르테이키마쇼까 아니아니야 거깄나 보구만 랄랄랄라 오늘은 제가 늦은 만큼 더 방송할 거니까요 그러면 열두시가 좀 넘어가겠죠 없는데? 근데 뭐가 있는데? 뭐가 떠졌는데? 아니 이거를 먹고 싶은데 이게 어딨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보면 여기 위쪽에 있는 거 같은데 이스토 칸가에떄이마쑈 흐흐흐흐흐흐흐 고 대안 아리가또고자이마쑈 도이타시마시데 도모다치 데슈 아타시라치 지령 찾은 커몬 커몬 오케이 좋아요 오 지령 찾는 거 아주 전문가신데 뭐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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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니님이야 어? 탱자도 먹고 가죠 탱자도 먹고 가죠 탱자도 먹고 가죠 지령 이 번에도 수확이 좋아 가시죠 지령 이기마쑈 이런거는 대체 어딨는지 모르겠지 뒤에 있나? 나중에 어차피 인터넷 보면서 찾으면 되는거니까 어 여기 돌덩이 되게 많다 이제 다 했고 지령 다 찾았고 으으 일단은 계세요 그쪽 위에 돌덩이 되게 많았어 돌덩이 다 먹어가지고 오늘의 미션 다 끝낼거야 젠장 왜요 설마 엄크? 어제 잠들지만 않았으면 이런 이런 피곤하면 주무실게 있지 뭐 알겠습니다아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아 안되겠다 캐릭터를 바꿔야겠어 으으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하이 아 아 아 으 으 으 으 더워 죽겠어요 오 키더블리아님 맞아요 저도 에어컨 틀어가지고 그나마 좀 낫긴 낫지만 어쨌든 음 이런거 하면은 어차피 아이템 많이 주니까 채팅을 안 읽어주시네 어 채팅 읽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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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없는데 그 다음 채팅이 없는데 네 아 진짜요 어 이런 친구들이랑 노셔야지 친구들이 있다는게 어디에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와주시는데 아 진짜요? 아주 아주 올바른 선택이십니다 아 지령 발견 근데 저 몬드 지령 몬드 지령 가도 몬드 없어요 이거는 배 타고 가야되잖아 포인트는 못참죠 이런 왔습니다 에너지는 채우고 이거는 배를 타고 갈 수 밖에 없잖아 소아 고맙습니다 아 여덟 아 잠시만요 아 아 아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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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이 아니게 이거 문 열텐데 있나? 없어요 하지만 체크는 할 수 있지 AP 날렸다 이런 체크했어요 차크 심하시다 황익적 배 포인트 아 나는 찾았으니까 이렇게 있고 뭐야 이거는 라이덴의 그 표시 같은데 흠 하 ca 다투싱 사과 사과 이런나 바쇼 대 다투싱 바꾸가 아 아 보물찾기 하죠 보물찾기 일단은 20개 남았으니까 얘는 잡고 잘 따라와 뭐야 위험배제 이벤트 돌발 이벤트 발생했다 포켓도 노코인 안녕 안녕 나의 하인하인은 강력하다고 뭐야 다 잡은거 아니였어? 끝난거야? 싱겁구만 딱 처음으로 프리탑아 오오오오오오오 그래요 잘하셨어요 하드교우교 하셨던 분이 이제 그것까지 하시다니 장죽의 발전이십니다 아아 히힛 강의하지 마란 말이야 상자에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얘네 다 잡고 안 돼 얼었어 같이 얼었어 마이루샹도 형 때 맞다 와 좋아 으 됐어 잘 따라와 좋아 오오 와르구나 다크라밖고 사갈수록 와르구나 잘 따라와 좋아요 그래도 많이 키워놔서 보스냐로 나름 도움 돼 헬라니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보스냐발송신갈수반영합니다 잘오셨어요 다들 주무시러 가시고 다들 가시는데 잘 따라와 음 아 저기 위에있네 저거 어떻게 먹어요 나 안보여 어 아 뭐야 왜 떨어져왜 떨어지냐구 난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는데 저 앉아는증 어 그래요? 자리 한자리 남아요 아 젠장 안되겠다 잠깐 기다려봐요 스테미너 눈이 앞에 있는데 안먹을수 없지 못참지 눈이 있는건 못참지 먹어야지 보정기믹있어요 알겠어요 잠깐만요 저 눈이 있으니깐 저 눈만먹고 됐어 어떻게 들어가지? 저기 포인트 끼셔야 되는데 일원이 없다고는 하나 포인트는 끼셔야 되는데 그게 누리라서 아 체력떨어지면 이런 안돼 운동하셔야 돼 곱스나이도 일하다가 중간에 운동하고 일하다가 중간에 운동하고 그러는데 오케이 오케이 뭐야 보물쌍자 찾았으니깐 저는 보물쌍자 먹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여기 temes 보물쌍자 심고니까 아이네 빨리 빨리 끝났네 엄청 빨리 끝났네 우와 태권더 상규 오오 연하나는 언니 늦었어 왜 이렇게 늦게 쓰신거예요 저거 환불해드릴께요 끝나고 나서 아리가또 비경이나 돌아야겠다 오오오ㅗ 저도 취므로 방송 시작했다가 이렇게 될때까지 아직 멀긴 했지만 VIP니 출제 깜짝합니다 이런곳을.. 웬 보물상자? 보물상자 먹고 아 나 궁금하는거 하나있어 잠깐만 여기 보면요 저기 주임무중에 그 누구냐 단조 의뢰 20패 박달류학이 이게 뭐예요? 단조가 누구예요? 한판도 안하면 이런! 해야지 못참지 단조가 뭐예요? 몬드 아보쌤 고바고바라니 보면서 가야지 어디가는거야 아 대장깐 의뢰 아아 대장깐이구나 대장깐 단조 의뢰구나 아아 대장깐 어딨는지는 알지 풍향을 따라 바람을 타고 그렇구만 이거는 금방금방 얻는건데 설계도 이건 뭐야? 뭘 해야될까요? 성계 구경 구경 성계 구경 가능하신가요? 저 근데 안 꾸며가지고 뭐 없어요 그 주전자 성계 그거 얘기하시는거 아니에요? 이런건 뭐예요? 이거는 삼성짜리겠지? 아 저 성계 아아아아아아 좋죠 좋죠 어 어쨌든 됐어 이렇게 하고 그렇구나 이거구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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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이십회 주민 주민일에 성계 이건 다 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다 하면 되는거고 아니면은 주민일에 못받 못받겠죠? 잘 따라와 성계는 어떻게 가요? 저 먼저 총계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갈까요? 한번만 알려주세요 말 못고겠지? 걸 수 있으면 좋고 아 걸 수 있구나 아 이거 잡으러 가죠 선계 구경도 해보고 싶다 어차피 시간 좀 있으니까 네 시간 좀 있어요 어떻게 올라가 올라가는 데가 따로 있나? 이쪽인데? 올라가야되는거 맞죠 이거 이렇게 보면은 안올라가도 될거 같은데? 여기 밑에 길이 있으니까 이쪽 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낮아져 선계 선계는 솔직히 꾸민 적은 없지만 됐어 아 지금 너한테 관심이 있잖아 난 너에게 관심이 있잖아 난 너에게 관심이 있잖아 잘 따라와 저기다 저기다 아래쪽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쟤잖아 얘 잡아야되요 얘 잡아야되요 얘 잡아야되요 얘 잡아야되요 곧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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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위로 올라가야되네 그러면은 위로 갑시다 위로 갑시다 하느님의 도움 좀 많이 받아야지 안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하느님의 도움 어 대다 얘다 얘다 얘 잡아야해 얘 잡아 됐어 좋아 여기야 여기 곧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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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아오케오케 알겠습니다 시간 좀 있으니깐 좀만째로 측면에 관리하고 도움이 좀만째로 측면에 도움이 그리스도 왜 갑자기 하는지 왜 좋아 됐어요 즉 프로필 클릭하실 때 속재 신청 클릭하시면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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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들도 그러면은 속재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 여기가 아닌데? 아이 바보 잘 따라와! 바이오님 아직 살아계시는구만 평판 올랐다 평판 올랐다 토버를 잠깐 이거 다 돌고 할게요 이거 운을 하지 않으면 못해 이런 나 이 날개를 벗고 싶단 말이야 나 이 날개를 벗고 싶단 말이야 자유롭게 엇 아 종료 종료는 언제 나올까요? 종료는 꼭 현질하셔도 뽑고 싶긴 한데 성능이 너무 좋아서 아 진짜요? 딱 있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어 찾았어 찾았다고 올라가야되잖아 그러면은 충분히 올래 올라갈 수 있겠구만 야타 용왕이면은 그 그 그 아닌가? 그 누구냐 걔 저기 그 내다리로 갖고 걔 있잖아 저도 50 50렙 겨우 잡았는데 아 여기구나 뭐 아닌가? 50렙 짜리 금 따는 애인가? 따른 애인가 보다 아이고 아이고 잡을렀다 잘 따라와 찾았다 찾았다 번개낼 형이 가는 것 같애 잡죠 위에 있습니다 아 아 그 고데바이용 도마맨 거 아아 그렇구나 다른 다른 행을 제가 착각했나봐요 스태미너가 딸린다 바람이 맘을 알아주네 바람이 맘을 알아주네 이쪽이에요 다 왔어 이제 여기 있을거야 나와라 나왔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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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평판없기 나쁘지 않구만 조금 꾸미고 계세요 우리 웨스트페리션님 금방 갈거에요 아 여기가 아니지 자꾸 자꾸 너무 버릇이 됐어 저기로 가는게 아 아 시험이 끝나서 그니까 시험이 끝나서 기분도 좋으시고 저기 시험도 잘 보셔서 기분도 좋으시고 그쵸 아주 좋습니다 음 찾은거 같은데 음 음 잘 따라와 어 쟤 잡아야 된다 얘다 얘다 네 아 마이르 얘 마이르 마이르십니다 네 찾았다 데에 하 출발할 때가 됐어 잘 따라와 뭐야 여기 상자가 있지? 먹어줘야지 상자가 있는건 바로 막 먹어줘야지 이런 곳을 웬 보물상자? 뱅금 뱅금 뱅금이 뭐에요? 아 모르겠다 저쪽 위에 있나보다 됐다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잘 따라와 위에 있어 위에 여기 위에 있어 안녕?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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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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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라구 또 뱅금이 아 뭐야 뭐 전할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쟤가 쟤가 도웨이테들이네 아 오케오케 됐어요 아주 좋아요! 아직도 오잼했을 때 쟤가 뜨고 다쟤가 효~~반가 수고쿠가 가리마시따 됐어 이제 끝났고 주민이네는 그냥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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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가 그냥 하면 되는거니까 관계없습니다 여기 못해? 아 다임모드에선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자 됐어요 고레데 우와리 효.반.노.고.도.무 고레데 우와리 일단은 지금 매복 이마니와 어..뭐죠? 속세 영어..뭔번호를 모르겠다 속세 신청 클릭 하시면 돼요 잠깐 잠시만 눌렀다 난 친구가 많아 아 장식을 배치하고 있어요 안되는구만 고레 왁..왁가니마스 안되네 마침 옆에 나뭇잎이 있네 그러면 업적을 잠깐 올리고 업적이 또 있잖아 아.. 나도 도우러 갈게 있을거 같은데 이제 통정 와아 댕 이쁘다 아.. 그렇구나 이걸 모아가지고 이걸 사는구나 알겠습니다 무엇이 마이르산 고레 갓때마시타까? 흩날리는 비바람 속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네 이 검은 나와 고향 사이의 유일한 연결골야 네 오늘 좀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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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가지고 아 리카이 시마시따 와아 멋진 풍경이다 헤헤헤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한 것 같다 다임 풀어야 돼 아 그래요? 그러면은 친구 추가가 되있으면 다같이 가면 좋은데 뭔가 웨스트 페리샷 이 아이디가 이 아이디가 친구가 이놈에 은하 자유롭게 으어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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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맘을 알아주네 다 되어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지? 나가야 된다는데 아 마이르산 이슈니 이걸 고래 고래 난 때 난 때 이른다 고래 아 고치니 이크카라 속세의 주연자 나간다고 게임을 꺼네 이런 성가신 일이 생기면 날 찾아와 내가 해결해줄게 일단 와다시 고치니 이크카라 오 뭐야 다 나가셨잖아 오 알겠죠 알죠 언제 나가셨는지 모르겠어 와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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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나가셨는지 와 다 오셨네 다 오셨네 뭐야 계셨잖아 뭐해요 와 마을을 만드셨네 와 마을을 만드셨네 온천도 있어 에너지 충전되는건가요? 온천에서? 앉을 수가 없잖아 시청 끝 힘들다 이런 어떡해요 250명을 만들어주면 안되겠습니까 저도 시청자 평균 전부 이나즈마케 그러네 전부 이나즈마케 전부 이나즈마케 이야 멋있다 사진찍는거있었는데 사진어떻게찍더라 이거 사진어떻게찍죠 이거 원신이렇게 있으면서 사진찍는거있잖아 이거 어떻게찍지 사진토르노 사진토르노 아유 제가 센터라는걸 아시는구만 그 다음에 어떻게찍어야되요 이걸로 썸네일 가겠습니다 카메라 카메라 아니 근데 앉아서는 카메라 찍을 수 있나? 앉아서 카메라를 못찍잖아 페이먼 클릭했어요 페이먼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사진 위쪽 구석 아 이거구나 오케이 이야아 멋지다 어 야 근데 되게 재밌다 잠만요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이거 눈감은 하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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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요 눈감치마요 그렇지 멋지군 저 다리 좀 가운데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야 아 뭔가 뭔가 좀 애매한데 지금 약간 이렇게 네 명이 다 인하지마 여캐 그러니까 자 정면보시구 정면보시구 자 시노브의 맨얼굴 보기 진짜 힘들어요 아 이거 좀 여기도 괜찮은데 잠깐만 아 우리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있죠 고치니 묵가테 미 마쇼 고치 츠키오 밑에 츠키오 밑에 샤신돌이 도리 마쇼까 아 약간 라인이 안 맞아 라인이야 내가 키가 작은데 아 위로 오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 잠깐만 위로 올라갈 수 있나 어 잠깐잠깐 아아 어 아아 이게 아니야 아 잠깐 아 아니 눌렀는데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아니 왜이래지 네 아니 사진 찍는데 죽었어 아 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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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진짜 잘 꾸몄다 이렇게 보니까 나도 숙제 꾸미고 싶다 나만의 숙제를 꾸며서 초대한 다음에 할 수 있잖아 요거 이것도 이쁘다 아 그게 아니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올라갔죠? 어딨어요? 아 어딨어요가 아니고 어딨어요? 야 여기 있구만 좋아요 자 다시 아 의자 위로 올라가려고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흡 그냥 안 올라가죠 헥 그래서 어 달 떨어진다 달 떨어진다 아 됐다 다행이다 금붕어 키워본적 있어? 말도 잘 듣고 귀여워 아 이렇게 여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이 더 많았다면 좋을텐데 흡 전 욕심이 너무 많은가봐요 아 뭔가 뭔가 부족한데 2프로가 아라타키파가 사고쳤다면 내가 직접 끌고와서 사주시킬게 달을 보면서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다음 스파트로 가시죠 그러죠 다음 스파트로 가시죠 다음 스파트로 가시죠 나만 여기 있는건가? 아 근데 야 이거 꾸미는 얼마나 걸렸어요? 와 되게 멋있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숙제 주전자 꾸미고 싶다 근데 나는 좀 다른 분위기로 오오오오오!! 나도 올라갔다 iece 야 이런거는 언제 하셨대? 야아아아 좋아요 나 앉을게 없겠지? 좋아 난 뒤로, 뒤로 이렇게 뒤에서 떨어지지 않겠지? 좋았어 가족사진처럼 찍는거에요 자, 옆으로 오세요 떨어지지 마시고 내가 좀 옆으로 가야겠다 오케이 엘린큰이 제가 좀 옆으로 가겠습니다 위, 위, 위에서 찍을까? 오케이 기다려봐요 일어나라 왜 가려요 스키노멤버, 아카츠키 비슷하다 물론 아카츠키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구도를 좀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위쪽으로 하면은 안쪽으로 그렇고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좋았어 시노브 젠장, 그러지마 잡을게 너무 많아 아 이거 좋아 나 이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속죽해주는 되게 꾸미고 싶네 다음 스팟으로 이동하면 안될까요? 좋은데? 자격증 시험은 다 정해진 평가 기준이 있어 지기니, 지기니 연습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지 어렵지 않아 따라갈게요 오, 떨어질 뻔했다 아 여기가 가장 앞입니다 아 진짜요? 아 같은 캐릭터 있으면 딱 좋은데 폭죽이 터지는건 찰나지만 마음은 오래가지 OULD況 단단하게 Ankừng 아 엇 베이컨 스마 어엉 사라졌는데? 자 여기까지 이제 끝이죠 오우 되게 잘 만들었다 폭제의 주원자에서 죽는 스킬머가 있다? 이거는 설계상 불가능한데 이 다리는 여기에 기둥이 없잖아 여기는 반문기록 남기는 곳입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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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힐링좋습니다 이런 힐링좋아요 아까치구나 이제 못올라가잖아 저기 타이에 있는거 같은데 이런거는 이렇게 한번에 잡아줍니다 바람관 음 나쁘지 않구만 어디서 반문기록을 남겨 이게 반문기록이에요? 아 저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호 담랍님도 반문하셨었잖아 우길링님 되게 오랜만인데 음 나쁘지 않아 근데 기록을 어떻게 남겨? 남길 수가 없는데 퓨리안 도전 성공 아아 도전 성공하면 되는구나 또 성공 으흠 엘링큰님 엘링큰님 이거 하면 되는거였구나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놀거 다 놀았겠다 할거 다 했겠다 우리는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라이브 라이브 하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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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어요? 더 있다구요? 아니 더 있음 말씀이라시 어디에요 빨리 빨리 흠 에군 타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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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이자고 까 아 마이르사 거치에 보문 기록이 되기 되기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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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면 몇개 만들어줄까? 마이르 짱 할거 다했다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아니 왜이렇게 게임을 왜이렇게 진심으로 해요 물론 진심만한게 맞지만 내가 1플레이어 4시부터 안쉬울 게임 택이랍니다 야아 게임을 재미로 하는건데 그렇게 하면은 나는 게임 잘 안하는데 이건 뭐에요? 오오오 이런것도 만들 수 있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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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에 사볼래요 여기에? 이렇게? 뒷쪽으로? 이거 이쁘다 마이르 짱 여기에서 사진 찍을게요 사진 찍을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사쿠라 야 야 아니 일로와요 네 옆으로 옆으로 있어봐요 약간 좀 떨어져 있어볼까? 잠깐만요 잠깐만 이건데 내가 원하는거는 여기 그대로 있어봐요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이쪽에 이렇게 있고 좀 떨어져 있는거야 이런식으로 뒤쪽으로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한 명씩 뒤로 있어가지고 이 길이 다 보이잖아요 길이 보이니까 그렇게 한번 찍자는거였는데 내가 원하는거는 제가 원하는거는 줄 네 줄 맞아요 라인인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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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났다 아 뭔가 구도가 잘 안잡히는데 아 뭔가 내가 원하는 구도가 아닌데? 아 내가 뭔가 원하는 구도가 아니야 조금 더 나이까 오시 숫자가 괜찮게 나왔네 숫자가 괜찮게 나왔네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땡땡이나 쳐볼까나 이른 컨디션이 좋은 날에 한꺼번에 해치우자구 나이까 오시 제가 이거는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다른 데로 가죠 이거는 안되겠다 뭔가 내가 원하는 구도가 나오질 않고 있어 오 잠깐 잠깐 떨어질거 있다 조급 네 에헥 하 하 하 하 안에 중반으로 올라와 Rap 누가 더 빠르지 쇼부다 여기는 그 공연장 같다 이걸 얼마나 꾸미신거에요 도대체 얼마나 걸린거에요 시간이 아 뭔가 구도가 이상해 다음 주에 가볼까요 다음 주에 가볼까요 다음 주에 가볼까요 여기가 없어요 오 뭐야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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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움직일 수 없으니 내가 움직일 수 없으니 제가 좀 옆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좀 너무 떨어지게 하나도 안되겠다 도검은 명장이 자신의 작품을 아끼는 것처럼 그 공예를 중시하죠 조금 옆으로 가시면 좋겠는데 핑크색 머리 핑크색 머리 좀 옆으로 약간 왼쪽으로 그쵸 너무 붙어있으면 안되니까 조금만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약 검은 차와 같이 아라타키파가 사고쳤다면 내가 직접 끌고 와서 사주시킬게 실례할게 실례할게 하필 뒤로 오 제대로 사진 한번 찍고 이번에는 우리 키가 작은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고 페르시아님하고 저 위로 올라가고 마이르사또 엘리크님은 그대로 계세요 쇼노마마대 꼬레대 오케이 대다수 사람들의 일생은 글로 적어도 겨우 며칠이야 따분한 이야기들 뿐이지 아 뭔가 구도가 이상한데 자 그럼 좀만 더 옆으로 가죠 여기서 여기서 꼬치네 꼬치네 뭔가 뒤에 배경이 자꾸 가려져 비비 이 야 내가 원하는 그림은 아닌데 내가 지금 이나즈마 캐릭터가 내가 얘밖에 없나? 아휴 너무 맛있는데? 자격증 시험은 다 정해진 평가 기준이 있어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지 어렵지 않아 이거는 좀 아니다 아 이거를 정확하게 보면 방법이 없나?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도 괜찮긴 한데 뭔가 해를 품어가지고 해를 품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품는다면 이런식으로 이런 구도를 원했어요 제가 오세요 이쪽으로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사진 찍을까요? 이쪽으로 사진 찍을까요? 바람과 함께 해가 다 품었으면 좋겠다 해가 다 품었으면 좋겠다 자격증 시험은 다 정해진 평가 기준이 있어 일어나라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지 어렵지 않아 검은 차와 같이 천천히 음미해야만 바람과 함께 일어나라 음 뭔가 좀 부족해 자유롭게 아 이게 사진 이게 다리가 약간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아라타키파가 사구졌다면 내가 직접 끌고와서 사주시킬게 3분의 2 자유롭게 너무 어두워 흐흐흐흐흐ㅎ 으흑 흐흐흐흐흑 이게 여행자님의 일상생활이군요 흐흐흐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자격증 시험은 다 정해진 평가 기준이 있어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지 어렵지 않아? 아 잠깐, 야야야야야 마이루장아, 여기 기다려주세요 둘이서 사진 찍어볼까요? 잠깐 비켜봐요 마이루씨하고 단둘이 투샷 찍는데 잠깐만요 오케이 뭐야 페르시아님, 페르시아님 어디 계셔? 뭐야 깜짝이야, 놀랬네 어떻게든 방해하시려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마이루이삼,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움땅은 현신의 라이브가 있습니다 시간가 있다면, 좀 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야, 사진 많이 남겼습니다 야, 멋있다 지금 나만 다음에 즐기는 걸로 해요 다음에 즐기자구요 원래 즐기는 거는 냅둬야 되는 겁니다 또 놀러가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또 놀러가면 되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감사드리면서 내일 또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은 무슨 방송 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라구요 신사라구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튕겼다 잠시만요 튕겼다구요? 튕겼다구요? 잠시만요 다시 다시 최대한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아니 움직이려고 한게 아니였어? 아, 진짜 움직이려고 한게 아닌데 이렇게 오늘도 고스룬이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깐 또 놀러오세요 오늘도 감사드려요 뭐해 뭐해 튕우! 흐흐흐흐흐하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물론, 앞필들이 많이 올라오겠지만 네 관계 없습니다 네, 앞필도 관심이기 때문에 모에 모에 띄우! 흐흐흐흐흐 모에 모에 띄우! 모에 모에 흐흐흐흐 전부 다 보인다고 손을 손잡고 저희 또 만나요 모에 모에 퓨우! 이제 그만해야겠다 진짜 욕맞겠다 이러다가 꼬바아아아 내일 만나요 호잉? 응? 바람? 히! 뭐야 왠지 모르게 사진 보도가 잡혔는데 나이다 4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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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보인다고 내가 같이 고민해줄게 이게 아니었지만 그네 내면에 내면에서 그네 타는게 딱 있었으면 좋겠다 딱 그네 그네 그네면 딱 좋은데 그네 그치 저렇게 그네 타면 좋은데 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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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하나 찍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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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나 사라지기 전에 얼른 사라지기 전에 안돼 아 왜 혼자 짐 뭐냐 저기 그 뭐냐 뭐지 실뜨기하고 있는거야 네 아 안움직이면 안사라지마 진짜요? 이건데 이건 찍고가야지 이건 각이지 야 아 속세준언자 다 이건데 그 이건데 이건데 다 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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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풀린다 안 움직여도 사라지는 다시 아 이건 나이다는 못찾지 오? 아 근데 나는 저거 못하잖아 내가 사진을 찍고 있으면은 건지긴 다 건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사진 찍고 오 좋은데? 멋지죠? 다시 한 번 해봐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해봐요 아 이게 그 시점이 안되는구나 잠깐만 그대로 있어봐요 그 구도로 갈거니까 오케 다시 나이다 시점으로 하게 오브야 일렬로 정렬이 되어있는데? 좋아 뭘 할지 모르겠으면 나랑 한 바퀴 둘러볼까? 아니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분명 고발을 외친지가 오래됐는데 아 이런 가만히 계셨어야 했는데 아 이런 가만히 계셨어야 했는데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왜 안 올라가줘 됐어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안돼 너무 시간 오래걸려 아이고 옦어 grav사 여캐 거실 하이 다 뽑아 감사합니다 4 에이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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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1 Save di pee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